안녕하세요 스타먼들기 입니다. 오늘은 반주자님 의상 준비해 보고 있는데요 이 드레스는 원설드로 언밸런스하게 한쪽 어깨가 없는 디자인이구요 플라운스로 앞에 플레어를 줬습니다. 핏은 모메이드 라인으로 준비를 했구요 날씬하셔서 굉장히 예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좀 순수한 느낌의 백합 같은 느낌으로 그런 드레스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피팅 전이구요 가봉하고 또 예쁜 모습 다시 한번 올려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